포징 한 번 해주세요 앞에도 한 번 포징 여보 빨리 보셨어요 진짜 몇 년 만이야 헬스장 가는 게? 여보는 헬스만 안 했지 2년만 했지? 운동은 하잖아 맨날 아 그러긴 한데 허벅지랑 엉덩이는 예전처럼 30, 40대처럼 요즘 좀 줄긴 했어 나이 먹으면 근육이 빠져 손이 다리 운동도 되긴 하는데 좋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어제 고기 먹고 빵을 두 개나 먹어가지고 와 벚꽃이네 벌써 이뻐요 벚꽃 엉덩이랑 다리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아 코로나rom에 여쭤볼게요. 이 Pacific SL И tRI зас인 5 easy fresh Summer 여보 몇이에요 여보 뭐했어? 엄청 무거운데 허이 무릎 벌려 여보 삼체온종을 다하고 사체를 느낄게 무릎 벌려 무릎이랑 다리랑 똑같아야 돼 그렇게 힉힉만한데 관절 나가요? 무릎 벌려야 돼 더 아웃으로 다리 아웃 끝까지 하면서 관절 나가요? 이거 매실하게 올게? 반성형으로 여덟을 받을게 무릎 안 나가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오우 예스 오우 예스 오우 예스 오우 예스 와우 좋아요 오우nier 오우 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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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기립금 바 Being good 대박 등 근육으로 내리세요 등근육으로 내리세요 뒤로 오우 오우 예 오우 여보 화났어요? 화났어요? 화났어? 등이 화났네 버텨 땡기고 버텨 버텨 등근육 한번 포징 한번 해주세요 와우 앞에도 한번 포징 뒤로 한번 더 와우 클로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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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난 이거 먹고 빵이 먹으래 빵 먹으면 나는 에그 샌드위치 먹으면 안 돼요? 그건 너무 먹으면 되는데 아 나 배불렛 걸려 화장실 화장실 밖에 먹을 건 천재예요 먹은 거 진짜 많아 종이가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거하게 먹고 싶어요? 뭐 거의 과자로 배쳐서 나 진짜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돼 몸에 좋은 걸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밥은 언제 나오지? 나 너무 배고픈데 밥은 언제 나오지? 나 너무 배고픈데 열어주세요 우와 이건 뭐야? 그게 국제야? 이게 이게 만원이야 만천원? 꿀에 두 개는 좀 좋은 거 잘 먹는 게 다 가져와 자기가 다 가져와 안채요 이거 맛있겠지 맛있어 보이네 난 지금 면이 두 개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면이 있어 이 면이 있어 이 면이 있어 맛있다 맛있다 우와 초창 넣어도 된장맛이 나있네 피클이랑 너무 신부다 타지 좀 어때? 꿀에다 손을 넣어 양념이 찹쌀 고소한 오징어와 오징어와 고소한 마늘 와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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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전 된장은 몸에 주는 거야 응 내가 먹어야 돼? 응 명 다 먹지 마 딴 데가 좋다 국물이 많아 이거는 약국 마우치 국물이 많아 속이 좀 틀려? 나보고 젓가락질 못한다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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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입어야 되지? 딱 2개 이거 보다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음 음 아 그만 국물 끓는 밖에 나가서 디저트 먹어야지 밖에 나가서 후회할 거 밖에 먹을 거 더 많은데 이 밑에 비채는 거 후회할 거 나 세드위치 먹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대비야 이거 많이 먹지 마 뭐 먹어요? 먹기 너무 많아요 빵 먹고 싶긴 하다 그치? 오 나 빵 먹고 빵이 매진이래요 매진 아 이거 먹으려고 왔는데요 이 시간에 왜 아 오늘 토요일이라 빵이 없나 보다 오늘 토요일이라 빵이 없나 보다 치즈 사다 맥주 맛있게 롤알콜 맥주가 1,500원이네 주먹고 치즈 여기 사는데 앉아서 다 먹는데 그치잖아 여기가 뭐 먹고 싶어요? 아니 그 시네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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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 맛있겠다 어 시네몬 슈가 맛있어 그럼요? 응 우와 칼국이 470원 나 완전 좋아하는 나 아이스크림 사먹기 오케이 이거 말고 유기농 우유가 할 땐 초코 아이스크림 이걸로 먹고 싶어 미치겠어?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우와 이거 맛있어요 야호 이게 여보 타이밍이에요 이제 야호 야호 먹어봐 오 마이 갓 너무 맛있다 예 칼로리가 470이야 어 우리가 먼저 칼로리 생각해 음 와 너무 맛있다 여보 막 먹어줄래 와 진짜 맛있다 음 칼국이 이렇게 많아 칼국이 이렇게 많아 칼국이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찍어 먹으면 어떨까 만첩 음 음 칼국이 되게 많아서 엄청 맛있어요 부족한 거 보다 낫구나 부족한 거 보다 낫구나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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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다지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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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